어? 챔젤리 안녕하세요 예? 헬프요? 어디어디? 1A54번? 반갑숭 어깨 반갑숭 아 근데 자리 안되죠 형님 아아 뭐야 하트형 상대구나 아 돼요? 저랑 형 진짜 빡겜할래? 한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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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해볼게 충격 뺏어놔 충격 뺏어놔 충격 뺏어놔 개비야 개비 1w kill 나이스 2w kill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ificación 도 крас약 저핑 저핑 나이스 가 버 가 버 가 버 울베 밍한다 2 주꾸들 검거 검거 검 2문 간다 검축한 2문 간다 1라운드 11시대요 자자자 개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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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했겠다 타나다 나이스 개구 작업 방위방위받다 이거 삼터님 길 빙 까주시면 제가 릴레이빙 깔게요 길 빙빙하나 패스 빙 빠른 길 빙 한개 더 우물 나왔대요 기둥 한개 더 계속 빙 계속 빙 자금 넣어줘야 돼 어 들어가줘야 돼 우리 작설 작설 기둥이야 큰이야 큰이야 큰 기둥이래 층 차는거 조심 일단 죽 나왔어 하나야 삼십 하나야 클라로 빠진 소린데 그냥 잡으러 갈게요 아 이거 이식 이식 야 이거 우물 뛸 만한데 이거 제가 네 이거 패스 빠르지 패스 빠르네 네 빨래요 기둥 릴레이빙 하나 초반에 초반에 삥 세개로 깎게 어 이거 초반에 그러면 길빙 안 까지나 이거 삼턴형 길빙 까주시면 좋은데 이거 이거 오케이 빼자 빼자 이번엔 빼야 돼 충돌 충돌 충척 뺏어놔 충불베 충불베 이거 방읍 따님이 길빙 두개 고정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그러면 네 네 제가 릴레이빙 칠게요 영원엠도 내 삥 치고 나서 릴레이로 넣어준대 패스 빠르면 큰 단층 까주고 다충 나가 길빙 하나 둘 길빙 하나 더 이중 포가나 길빙 하나 길빙 두개 길빙 두개 까놨어 길빙 한개 더 그럼 연망 하나 멍파 소리 멍파 소리 웅룩 뺏어 웅룩 뺏어 웅룩 뺏어 중독 포가나 2층 소리 아이가 멍파 하나 2층 다시 언덕 연막이 없는데 2층은 짤 기둥까지 이거 효준님 지금 완전 공방 전쟁급이라서 제가 지금 소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스페리퍼스 미션 최대한 도전할게요 일단 여유 있을 때 공지 바꿀게요 상대 시작 릴레이 핀 한개 더 승조 포가나 2층이 더 릴레이 핀 한개 더 패스 총 나와있어 와 나 핀 이거 패스 있다 아 나 핀 났어 짧게 하나 더 작게 하나 더 난 다기 부재다시피 정신 없죠 사생양 하이오 아 짝쓴하네 짝설댓이나 기동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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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지원 요청받아서 온거라서 일단은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깐 솔직히 좀 살짝 놀러왔단 말이야 풀방이 아니라서 그냥 일조만 하자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까비까비 네 안까 안까 그냥 큰 큰 바로 찔러볼게 아 오케이 확인이요 저 큰 저 큰 좀빈감 이거 팽스 바로 팽스 바로 팽스 큰 좀빈하나 큰 좀빈하나 큰 좀빈하나 2층 폭하나 홈에 폭하나 2층 잘랐고 네 찔렀다 찔렀다 사봐야 돼 이거 삐빡뼈님 양념 홈을 박스 폭하나 2층 하나 있다 4층 나았다 총 응 농구리 pag 따라와봐 따라와봐 저 초코유 필 큰 양각 초코유 필 이거 피 많은 분 차라리 큰.. 피가 없구나 다 초코유.. 예 오케이 어 기둥 기둥 하나 초코유가 해피거든요? 기둥 누구에요? 기둥 돌격 기둥 초코유 기둥 큰사람 발 안 보여준 발 안 보여준 영혼의 하늘 봐줘 아 박스 나이스 승리하셨습니다 초반에는 제 것까지 3개 거든요 다른사람들 리빙 까주면 돼요 리빙 하나 리빙 하나 오늘 나왔다 기둥 나왔다 기둥이 리빙 하나 기둥이 리빙하기도 나이스 우물 잡았다 우물 잡 기둥 하나 기둥 두개 기둥 두개 이게 딱 타이밍이 아이템 없음 2층 있다 2층 우물 하나 터 우물 하나 터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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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다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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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방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들어갈 타이밍이었는데 이번에 훅핑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저 저 삐안 켜볼게요 내가 킬빙 먼저 깔게 오케이 영혼의 힘은 내 들어갈 때까지 무조건 따라 들어온니 무조건 내 붙어진다 생각해 네 우물 나왔어요 뾰빼 우물 나온 듯 큰 하나 아니면 우물 펜스 이거 펜스 삥 피하고 갈게요 저 기둥이 리빙 하나 저 기둥이에 삥 하나 삥둑에 기둥이에 깠어요 저 삥 저 삥 저 못 들어감? 어 지금 들어가도 돼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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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삥 저 삥 나이스 2층 말이고 2층 말이고 둘 다 선 아니죠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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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갚아 푹 아 아 아이고 수빈 화이팅 자 우물 천천히 나갈게요 이번에 어 지하 볼게요 4대가 삥하나 클라스에 이상 우물 아직 없어 됐다 모코코 띵 2층이나 단층 조심 2개 삥 우물 삥하나 2층에 라이스 스파 라이스 나이스 출라발 어 기둥빵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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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층 72m 홈 2층에서 안 보이시나 나이스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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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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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하이크 아 네네 효진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출라발 출라발 나머지 구h 기둥 지하이크 지하이크 그리고 다른 alive 도착 этой 짓 2층 포거하나 우물 도핑 2층 하나 꺼 2층 하나 꺼 단층 하나 더 단층 기둥 단층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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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하나 하나 큰 한 큰 설 중 큰 설 중 큰 하나 설 지금 큰 하나밖에 없음 큰 하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라인 C파가 피하나 있고 큰 하나 하나 큰 울베로 하나 갔다 울베스나 큰 울베스나 까비 이거 저 우물 바로 나가볼게요 네 파이팅 대강이 많아 아 수나마 왔다 태평 둘게 우물하네 어픈거 우물하네 어픈거 여기고 핑하나 클라 안 지켜 클라 하나 2층 3층 2층짤 2층짤 계속 핑 클라 2층 1층 2층 2층 저 빗박이랑 철문순환 라인들 철문 철문 나이스 화이팅 화이팅 점수 다운되요 이번에 또 천천히 갈게요 이번에 네 우물 안되었어요 이거 이거 우물 후빙이야 후빙 얘네 후빙 들어오면 갈게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 우물에 삥하나 삥두개 아이고 오 오 삥반때 나이스 아 죽났다 콜라다 팍팍 우물 물탱 공차 안보이고 콜라스났도 반 반 많은데 두두도 있어 두두도 콜란드 그럼 개피 폴란드 개피 야만 반 야만 야만도 있었어 야만이 반이면 응 응 거의 전쟁이지 뭐 응 거의 전쟁이지 뭐 재밌네 대각띵이요 대각띵 하나 자킹 조심 자킹 조심 네 우물 땄다 땄다 이거 2층 조심 2층 조심 2층도 조심 못 뽑고 띵거 잡았고 2층 삥한게 더 2층 삥 자킹 컷 기둥갔다 기둥 중적스나 거의 전쟁이긴 해 어 봐줄게 기다려봐 오른쪽 D 한번 눌러 네 저희 지하 녹색 박스 지하 녹색 박스 형 발 쏜다 발 쏜다 어 그대로 있어 아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저희 장 나오는거 제가 볼게요 적배 나오는 것 또 뭐니 어 적배 나왔어 적배 나와서 중재고 있는지는 몰라 일단 적배는 나왔어 이 카드 입힌 하나 깔까요 아냐 뭐 까지마 그냥 어 지금 아직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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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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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까까까렧까까렉 영원함 땡겨줘 이럴 때 없다고 할 필요 없지 2층이잉이잉이잉이잉 2층이잉이잉이잉 자신있게 내려가 내려가 나이스 올라가다가 죽음까지 응 한번 잘 참았다 이번에도 옴을 천천히 갈게요 옴을 빠르진 않아요 옴을 나감 옴을 삥하나 삥도게 아 이거 옴을 하다 옴을 하다 옴을에 삥밥뼈 나이스 소리 조절 좀 할게요 와 근데 브리핑이 얼리들게 하긴 해야되요 장 나왔다 장 나왔다 장 나왔다 장 나왔어요 설 때 설 때 설 때 박스 아이 괜찮아요 오케이 나이스 역전 크는 계속 이대로 할게요 그냥 시간 그냥 에이 큰졌다 띵 이중조심 이중조심요 꼬물이 삥두개 아 아 큰일 났다 삥 나이스 각방 하나 더 각방 하나 더 같이 나중 저 이거 우물 바로 나갈게요 오케이 이건 모코코 단징 가는거 조심 여기 여기 지하이프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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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 아니구나 홈으로 삥 온다 클라스나 죽여있어 자리 먹었어 일단 이거 자그로 모이는거 조심 클라스나 개피 야만 개피 야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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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적스난데 완적스나 빠질게 해줘 하나 더 지하입고 둘 지하입고 둘 박스도 있어 2층이야 나 작성 못해 우리 2층 아 완적스나 죄송 죄송 클라 갑박 갑박 2층 아 너무 많다 중 2개 3개 올라왔다 3개 올라왔다 아 이거 이거 재밌어 다 죄송해요 아우 그래도 아까 안 믿지 않았어요 제한시간 내에 펜스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제가 눈통에 한 번 번져요 길게 한 번 하나요 전진 조심 나 혼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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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먹었어요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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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아 검작 포기가 나 총 아 여행을 쏘나 눈통이 들어가있고 검 체크 한 번 검을 위해 하나 간 것 같은데 나왔다 초크이요 검 복 포가나다 포가나다 저 다시 적통으로 적통으로 눈통 나왔다 적폐들 적폐들 까비용 기계 한.. 아 누터가 많아 계속 삐잉 바다삐 한개다 이거 눈밀 눈밀 또빙또빙또빙 이거 완전 라운드? 홀란드 전진 홀란드 전진 빠질께요 그냥 완전 빠질께 이거 눈통 작업하고 눈을 변하다 나이스 그냥 막 찌르는구나 오 나이스 이제 눈 밀건가봐요 눈 밀건가봐요 처음에 안내려가요 눈 도렴 많아 눈 천장삐 땅삐 하나 더 땅삐 하나 더 땅삐 두개 체인지했대 잡을께 제가 전진 안보이고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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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박 녹박 아 녹박이라 눈통 눈통들 눈을 아니면 단판 검 한번 다볼께요 이거 한 검 3명 정도 가서 왼쪽 붙었다가 폭 터지면 바로 찔러버리죠 저도 검 붙을게요 그냥 왼쪽에 있다가 뭐 하나 터지면 바로 갈게요 가야겠다 검색병 하나 핀간다 건목 찌름 이거 숨어있다가 터지면 가도 되긴 한데 검둘검둘 이거 방금도 그 폭 터지면은 저희가 길게 있다? 없어여 없어여 없나? 안 보이는데 울베 온거 아니야? 울베 왔다 울베 왔다 이거 다시 천천히 해보죠 눈 만약에 좀 힘들면은 빼서 그냥 네 뭐 울베서 삥치고 다시 천천히 가든 스나루 열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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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중을 우리 나중에 그 눈동이 너무 파네 오케이 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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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또 삥 이거 일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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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좀 더 빼볼게요 연막 하나 더 빙빙빙빙 또 하나 있어? 이거 우리 눈 세 명 빼서 그냥 눈동 작업하고 일모 찌를래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눈동 작업하고 중전진했다 눈톱 눈톱 포거나 눈톱 핀 두개 핀 두개 쌤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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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몸만 봐줘 조심 쌤 봐줘 아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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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바닥 옆에 찔렀다 찔렀다 바로 앞에 누드 양반이 오 핏 한 핏 하나 더 한 핏 두개 빠진 것 같아요 저 핏 나이스 양념살 네 이거 또 템 있는 사람 아 눈 가도 되겠다 눈 가도 되겠다 가나피 하나 가나피 하나 들어갔어 아 확인 번복에 혼란도 있었어 조금이 없게 혼란도야 가물배 같은데 둘 다 가물배 조심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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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템 없어요 우리 눈으로 쓰나본 눈 따라와봐 그냥 눈 따라와봐 빨리 화력으로 잡자 D 조심해서 와봐 어 맞다 찌르는 거 조심해 저 안먹음 눈 전진발 눈 전진발 폴란드도 상체에 두 발 박아놨어 네 영원님 이거 잡아먹자 내 먼저 갈게 나이스 나이스 피맞이니까 회원님 먼저 가야된다 응 저기 아 손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네 넵 통 연방하나 노즐포가나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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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 누드 반피 누드 반피 네 누드 반피 누드 반피 빠질게요 일단 이거 세명이서 그냥 어디 좀 싸워야겠는데요 네 건가죠 그냥 왔다 전진 전진 있었으면은 검행 쪽 뽐내 쪽 검행 쪽 전진 좀 계단 둘 확인 잡으러 올 거예요 저기 이거 앞에 하나만 잡고 빠져볼까요 빠질게요 산걸로 산걸로 아 있어요 안돼 왔다 우별 둘 우별 우별 배달 아이구 깜깜 3점 나이스 아 형이 볼래? 확인 저 눈 작업하고 중 갈게요 검은 수나 하나 잡았다 잡았다 검은 수나 하나 있었어요 멘기라 초반에 검 둘 검 둘 검 둘 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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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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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검 울배 뭐야 검 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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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통 검..검보 우리 편인가? 검..검보 우리 편인가? 나이스 1문..어 우리 편 자 검은 무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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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는 이렇게 와요 이거 보니까 울배 아마 계속 공략할 텐데요 네 1문 포 가나? 어 포 피살이 검 둘 검 둘 자 검 빼고 검 코너 있었다 응 나와보자 같이 가보자 야만형도 있다 포는 없고 빠짐 빠짐 일단 눈 통 간거 같은데 눈 통 간거 같은데 눈 통 간거 같은데 숨 끝 쌤 조심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이다 쌤 빠졌다 이번엔 삥 하나 아 가보 가보 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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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임아 2문 간다 2문 간다 범츠나 2문 간다 저기 목표물을 확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제일 과일 검으로 수나 둘 아 검 둘 검 둘 검으로 둘 어이구 어이구 뭐니 나이스 나이스 아우 좋아 나이스 나이스 야 우박자 좋다 우리 우박자 좋다 우리 하하하하 귀모 포화나 가만하봐 가만하봐 확인 너무 너무 깊게 가지마 깊게 가지마 네 가질게요 주거폭기 왔다 가복 왔다 가복 가복 하나 더 가복 유누폭 유누폭 가복 가복이야 나이스 우주 하나 개피인데 학부에 말고 아 보고있네 아 울비 왔다 울비 왔다 울비 왔다 어디야 주하나 주하나 일모스나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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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비 뭐야 무궁화킹이 뭐야 아 가보니 땅형님인가 검..검..인거 같아요 땅형님 네 맞아요 금모스나야만 일모스나야만 일모스나야만 저 시간차 중빔 일모스나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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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거 조심 아냐아냐아냐아냐 네 검도 조심 이거 눈통이 좀 위험한데 눈도 빨란거 같아요 눈통도 들어올 때 눈통조심 중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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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결정 결정을 못했다 갈대였다 갈대 하나 파야되는데 1무 쪽 하나 나이툰이야 중무 나이툰이야 중무 중무 왼투리였어 나 1무만 보는데 앵글앵글 빛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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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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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 일단 가고 갔어 물통? 물통이야? 어디 돼? 물통? 1문으로? 1문이야 오우 나이스 잠시만 그럼 제가 볼게요 나 계단 안찍힘 이거 지금 왔어요 올백빙도 왔고 1문으로 빙하나 눈통 찌름 눈통없다 눈통없다 아 삥 큰일났다 아 눈통삥 눈둘 아이고 타이밍이 안좋았네 계단에 안와? 아 깜짝이야 타이밍이 안좋아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한 번 모았고 확인요 이제 눈물이 온다 1문폭 조심 빼고 갈까요? 나이스 네마 한개 더 눈빙빙 오면은 거글빙에서 빙 깔게 오케오케오케 빠질게요 중 빼게요 오면은 그냥 벽빙 칠게요 눈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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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코너 콩맞았어요 나이스 눈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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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봄이님 이제 좀 대구령님 아이디아 적응하고 있네요 오케이 눈맨 한번 해 그럴까요? 저도 눈통 나왔게요 타이밍 보고 눈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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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 카이 폰 암 네 이거 갑자기 중 찌르는거 더 조심 저 아직 삥있음 중도 조심 중 올라온다 중에 삥하나 중 왔다 중 왔다 중 왔어요 저 빠짐 아 이거 중 힐크네 중 패스 중 끝 2명 중 끝 2명 바로 왔어요 나이스 와 까비 와 무궁아 와 무궁아 형 한 건 했네 이번엔 마무리해요 화이팅 1분에 포어 하나 1분 패스 패스컨 눈통 왔다 뺨 자 범보는 중 오케이 자 백업 턴 4억도는 거 조심하고 월배 삥온다 저 뺐서 범퍼가 하나 월배 왔다 내가 중 밀자 아 중개 삥하나 일단 삥하나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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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예쁘게 양념 철폐 소리 철폐 소리 잘 좀 아이고 눈잡혀 하나 아 에이 아 아 어 아 아 아 3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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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란드 때렸어요? 예예 좀 때렸어요 배필거 같은데? 홀란드는 배필 3봉지 3봉지 건복몬 아 그래요? 가복지나 건복 어 가복하나 건복으로 하나 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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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왔어요? 저기 목벽으로 획득했습니다 누가 검으로 뒤에 가는 애가 쌤먹었어요 범인옷 먹먹 어... 꼿긴 했는데 하탄박았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데이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폐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업위하십시오 개발소리도 한번 제가 방해볼게요 네 뭐가 나? 뽀뽀뽀뽀 중폭 아 우폐물이구나 그 렉.. 렉인거 같아요 박스쪽으로 볶았는데 여기 터졌는데 왜 이렇게 인풋렉인듯 인풋렉인듯 연막? 나이스 여기 중옥은 연막으로 맞고 빔으로 맞거든요 10백 10백 템 빼고 아껴줘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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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 9시 쓰나 9시 쓰나 제가 살짝 디봉 이거 기계도 조심해야 돼요 5시 쓰나 2 2 3 5 2 3 지 1 2 2 아 4명 4명 그냥 이거 반피 둘 여기 중옥을 좀 세게 막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네 개걸막치고 방이 그냥 띵치고 쑥 들어가도 될 듯? 아니면은 발소리 숙이고 숨죽이고 다 들어가도 될 듯? 말 맞춰서 한번 가보죠 계단 쓰나 자 옥방 체크 한번요 옥방 2명 아이고 옥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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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아닐 것 같긴 했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네 군대 옥방돌 나이스 옥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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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지, 경우지, 경우지 경우지, 경우지 맞제? 나이스 이거 오빵 미는거 보고 가게 오빵 밀라 그래요 이거 누드 어시 누드 반피 예쁘게도 양념 오빵 두명 오빵 두명 둘라 양념 오빵 밀렸어요 일단 누드 잘하면 어시고 예쁘게도 60피 뽀뽀뽀뽀 옥빵 빠진것 옥에 두명 양념이예요 저 중옥 올림 오른쪽이예요 왼쪽이예요 맥맥 옥빵 옥빵 네 이거 오른쪽에 삥 치고 데려와요 2명 저 오른쪽 낚시 한 번 양가 템 좀 빼볼게요 템 좀 빼보이 연막 하나 더 탈퇴포가 나 기본빵 일단 하나 기본이랑 낚시 하나인 듯 왼쪽 조심해 중 하나 더 템 낚시파 확인 폭행 깎고 체크해 볼게요 전박 개피 저거 랩띵랩띵 아 삥 왔다 적통 올까니 적통 아이고 건디랑 적통 어 민화자님 하이여 아 아니면 이번에 옥방툴 그냥 내려오면 바로 방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주먹에도 힘 많이 실고 있어 가지고 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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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음 옥방 옥방 뺀거 알거에요 저기 아 중옥도 오픈인 것 같은데 아 아 그냥 가야 될 듯 11시 있대요 개구조심 기계기기 기계 기계 하나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 배 아 죄송합니다 민어전인 줄 알았네요 민영전님 하여 민어전 맛있죠 5개 있는 거 예쁘게요 오른쪽에 누드 민어전인 줄 알았네요 셀 때 포 하나 템 뺄게요 연막 1개 더 이거 아니면 이번에 우리 중옥 연막 치고 패스 혹시 가능할까요 중옥패스 네 이거 중옥 잔뜩빙으로 막는거 조심요 네 기본 쪽에 하나 있고 낚시 하나 전박 로드 2대 가야될 때 이제 오 3시다 오 4시다 오 4시다 아 중옥가사 중옥가사 아이고 빙 낚시낚시낚시 너무 들켰네 이거 나중에 혹시 중옥패스 하실때 옷방은 한 2명 정도만 있고 다 패스하시는게 좋을것 같긴해요 네 이거 1번판에 내려줬어 일단 일단 중옥 어 중옥을 아야되 배구소리 배구소리 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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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까비 와 까비 너무 멋있네 3점 많이 땄어요 화이팅 화이팅 방이 포하나 방이 보면 설파핀 깔게요 그 다음 연막 제가 방이 연막 하나 방이빨 방금 방이빨은 그냥 템 빼는 것 같아요 끝! 못 뽑고 PICK 먹었다 개구중 하나 개구중 3나 2이다가 방이 다가간다 나이 두려워 나이스 방이 체크할게요 방이 체크하만 잡았고 개구중 가는 것 조심 야만봐 샷, 야만봐 아니 샷이에요 이거? 나이스 빠른거 좋냐? 이거 방이면 양각으로 볼게요 옥빵 하나 있다 옥빵 하나 옥빵 죽인거 같다 뺄게요 9시로 갈게요 그 다음 방연막 제가 방연막 하나 야망 1p 아 이거 중작업한다 어딨지 몰라요? 개그였어요 옥빵 하나 더 옥빵 옥 X 4 옥빵 옥빵 하나 옥빵 두개 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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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즈를 파타야님 조금 후방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올 때까지만 설치 되었습니다 , , , ,gerei .. 항입 하나 방 ... 방윗 찔렐망했어요 반cios 방윗 앰메... 아 연 낸 한 개다 설아빙 설파핑 되기 중 아니 아니요 안오는거지 기계 아직 있어요 이거 중을 빼면 방융 조심 방융 체크 한 번요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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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인요 자 문 뒤 낚시 온다 들어올라 한다 있다 방위 반피 반피 나이스 나이스 이거 중호 올려도 기계 한두명 남아서 방위 찌르네요 나중에 방위 안마하나 방위 안마하나 방위빨 방위빨 혈팍 비하나 중올배 이거 방위배 오는 방위볼거야 방위 중올배나 방위비에요 연막에다가 옥수 올렸네 기계 안보인다 기계 안보인다 기계 안보인다 조올림 올라왔다 나이스 와 처폭때문에 아이스에 걸렸네 처폭 누구꺼지 방금 나이스 꼼짝마라 죽었네 옥몸이 다디야 기운빵 울배로 뭐 까고 울배 울배 찌름 나이스 연막 연막 없어질 때 한번 체크해볼게요 방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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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별로 안찍혀요 기계 안보인다 일단 기계 안보임 기계 안보임 기계 안보임 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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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어 1. 2. 2. 2. 2. 우리 앱박스 포거나 2. 마무리 가실까요? 제가 계곡 탈게요. 어디 가실 거예요? 저 계곡 삑밀이요. 삑 2개 굴릴게요. 그냥 앞뒤 먼저 깔게요. 앞뒤 하나. 딥 일단 밀었어요. 뺨 뺨 뺨 다시 뺨. 패스 했겠다. 하나 더. 나이스. 대구방 대구방 대구방. 방이비랑. 방둘방둘 하나 모름. 아직 노설. 방노설. 이제 설. 방셋. 다 설바 쪽이에요. 개그 앞에 하나. 총이 왜 이러냐. 답 안나네. 지켜보죠 이번에. 지켜보전. 둘 다. 딱. 정치. 정치. 대구방. 갑자기 지르는 거 조심. 전. 주. 정치. 방역만개다. 아 아 중작업한다 중작업한다 어 배단 타는거 조심 아 못맞았어 못맞았어 배단 핑하나 오빠 아 내 포기 아니다 안차요 나이스 방 지켜볼게 일단 방 조심해야됨 아냐 아냐 내려갔어 내려갔어 백업이 뭔데 넛이야? 개구잡아? 방이 왔다 지키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와 마지막에 방 올 것 같더라